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 계속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콕하는 너희들을 위한 집콕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계약도 지금 많이 늦춰졌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러기도 요즘에는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에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학교 생활이 진행이 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묵묵하게 내 맡은 바 본분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콕 방콕하고 있는 답답한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질문적인 부분이 스트레스 해소? 내가 이 부분이 막혔어.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1 친구들을 위해서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파트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딱 몇 가지 유형만 간단한 것들만 선생님이 조금 찝어가지고 오늘 공개 특강으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 정도 나머지 정리는 필수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그냥 암기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되게 기출로 많이 되고 너희들 갖고 있는 구종의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 실려있는 그러한 어떤 유형들, 기본적인 유형들 나오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3차식으로 나눌 때예요. 이거는 질문 게시판에도 질문이 되게 많이 보였던 선생님 게시판의 내용인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3차식으로 나눌 때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1차식으로 나눈다. 그럼 나머지가 상수가 나올 수 있죠. 2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1차 이하의 식이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왜냐하면 나누는 식보다는 1차라도 적은 그 아래의 식부터 나머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3차로 나누면 2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가 나올 수 있어요.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가 나올 수 있고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고 어쨌거나 2차 이하의 나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 베이스를 깔고 이런 거예요. 내가 3차식으로 나눠요. 근데 다항식 fx를 3차식 gx로 나눌 때 그 gx가 이렇게 1차 그리고 여기는 hx라고 하는 게 gx가 3차이기 때문에 hx로 묶어놨는데 여기 이제 2차식이 되겠죠. 자, 요렇게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자, 요런 꼴이다라고 하면 자, fx를 hx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hx라고 하는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같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요렇게 좀 길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네가 모를 수 있는데 쌤이 그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적었거든요. 너희들이 딱 보면 아, 이거 맞아 이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볼게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걔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거든. fx는 누구로 나눠? x-1로 나눴어. 자, 몫은 모르지만 어떤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qx 이렇게 놓으시고 나머지가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fx, 아, 이렇게 되는 애구나. 그 다음 봤더니 그 fx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눈대요. 분명히 2차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똑같은 fx야. 근데 걔를 뭐로 나눈다고?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눈대. 그러면 처음에 썼던 몫이랑은 다른 몫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넘버를 달게요. q1x예요. 이거는 x의 다항식. 자, 얘도 q, 몫이 오겠죠? 근데 얘하고는 다르니까 q2x라고 하면 몫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가 뭐라 그랬냐면 3x 더하기 2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식은 지금 다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누 나머지를 구하래. 그래서 그걸 똑같이 쓰면 fx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3차식으로 나누었거든. 몫이 얘가 오겠지. 그것을 이제 q3x라고 쓰자. q3x.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표죠. 근데 내가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지. 그러면 나머지가 모르는데 그 미지수 덩어리로 나머지를 세팅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놓으면 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랑 b랑 c지. a랑 b랑 c라고 하는 애를 구하려면 이게 수치 대입법. 왜냐하면 다항식 fx가 전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fx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좌우변에 똑같은 수, x의 값을 대입을 해서 수치 대입법,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의 결과물을 구하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x-1이 보이니까 f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인데 얘가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어서 인수들이 보여요. 즉, 여기 q2x라고 하는 애가 뭔지 몰라도 내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여기가 싹 0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딱 보여. 그래서 그런 식이 3개가 나온다면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1차식이랑 2차식 그래서 굳이 여기 2차식에 는 0이 되게 하는 그 x 인수가 구해지기가 힘들죠. 그랬을 케이스에는 자,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를 구해준다는 건데 이때 결론은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내가 구하는 게 목표지. 근데 이게 자, 스캔셈이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자, a에 자, 여기 1차, 2차 중에 2차 있죠.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거에다가 뒤에 3x 플러스 2 자,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 거랑 자, 얘하고 둘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홍색 분필로 쓰여져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안 쓰고 얘를 이렇게 써요. 아,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 자, q3x 이거에다가 자, a 그 다음에 2차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자, 그리고 뒤에 남는 3x 플러스 2라고 나머지 자체를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f1은 2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야. 자, 여기다가도 1을 넣으면 여기가 샤악 0이 되지. 여기다가 1, 1, 1 다 x마다 들어가지. 자, 1, 1, 1이 들어가니까 얘가 3a가 되고요. 자, 여기 1 들어가니까 플러스 5가 되거든. 그게 뭐가 되면 되냐면 2가 되면 돼. 그래서 3a 플러스 5가 2면 3a는 마이너스 3이고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자,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돼요. 얘를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 선생님 왜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게 왜 성립하는 거죠? 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 3x 플러스 2라고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치? 내가 외워. 질문하잖아.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원래 fx가 자, 이 fx, 이 fx, 이 fx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나누기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눴다. x 마이너스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눴다.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는 식이 지금 다른 것 뿐이지 모양 자체가 좀 이쪽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게 좀 다른 것 뿐이지 이 결국에 얘가 전개가 되고 얘가 전개가 되고 얘가 전개가 되면 똑같은 fx 식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쓸 게 그 fx가 x 마이너스 1에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q3x 이거에다가 더하기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애가 fx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세 번째 줄에 썼던 거. 그쵸? 그 얘를 내가 다시 이 fx라고 하는 애를 지금부터 여기 있는 2차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똑같은 fx니까 그래서 여기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거든요. 직접 나누셈 하겠습니다. 그럼 몫이 누가 들어오냐면 돌 곱해서 얘가 되면 돼.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만들었지. q3x가 이렇게 와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떨어뜨려서 없앴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얘가 지금 x제곱 앞에 계수 a가 있는 거야. 내가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끝까지 나눠줘야 돼서 여기 누구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a까지 들어와야 돼. a 몫이 한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누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3x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랑 얘가 곱해진 아이가 쫙 와야 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것을 쫙 빼게 되면 내가 2차로 나눴을 때 2차까지 싹 한꺼번에 없앤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차가 아닌 1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2차로 나눴을 때 여기 1차 이하의 식이 나오면 그게 나머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 2차로 나눴지 나머지가 3x 더하기 2야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내가 2차로 나눴을 때 여기는 3x 더하기 2가 남아야 돼. 그럼 봐라. 이렇게 뺏어. 여긴 다 날아갈 거잖아. 나는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보면 돼. 여기 파트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내가 냅뒀던 그 나머지가 결국에는 거기서 a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을 빼게 되면 그게 3x 플러스 2가 돼. 맞지? 얘만 남기자. 얘만 남기면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ax제곱의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누가 돼요? a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2를 한 것이 되더라. 그래 안 그래. 그치? 선생님 네모 박스 쳐놓은 거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앞에서 개념으로 설명해 준 이 내용을 이용해서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a만 구하시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우리 또 칠판을 지우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다뤄볼게요. 자, 앞에서 나하고 했던 그 3차식으로 나눌 때를 적용해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또 이제 뭐 다른 방법 그냥 기본적인 방법 얘는 왜냐하면 인수가 3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a랑 b랑 c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시 fx가 있는데 쓸 게 바로 fx를 뭐로 나눠요?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눴대 몫이 이제 q1x 이렇게 되겠지? 그때 나머지가 2x 더하기 1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1차 x-2로 나눴대 자, q2x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돼요. 그 똑같은 fx를 2차 1차가 곱해진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x-2가 곱해진 자, 나누니까 이제 몫이 이렇게 올 거고 그때 나머지가 뭐니? 그러니까 3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 2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데 걔가 결국에는 이 fx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 보이지? a에다가 저기 있는 2차 ax제곱 아니,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묻고 그때 나머지가 뒤쪽에 플러스로 붙는 2x 더하기 1이 되는 애랑 결국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나하고 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는 거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2를 넣으세요. 세 번째 식에다가 얘 때문에 여기가 싹 0으로 없어져요. 자, 여기 x마다 다 2가 들어가니까 2 4 더하기 2 하면 6이죠. 여기가 얘는 6a 그리고 여기가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5 그거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6a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고 a는 뭘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 정답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더하기 x에 플러스 1 와 같은 아이가 자,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냥 풀으시면 돼요. 3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이제 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얘는요. 보면 그 2차식이요. 인수가 있잖아요. 이 2차식이 x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다시 쓰면 f의 x는 지금 x랑 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눴더니 자, 여기 뭐 이거 qx라고 쓸게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더라 자, 이러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f0이 1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0을 집어넣더니 여기 0 때문에 없어지죠. 0에서 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결과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 때문에 여기가 0이래죠.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게 3개가 나오면 ax로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내가 나머지를 설정을 해도 a, b, c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fx를 뭐로 나눴대? x 마이너스 2로 나눴대? 자, 여기 q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서 아, f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2를 집어넣더니 네, 마이너스 1이 됐다. 3개가 나오면 그 fx를 뭐로 나눈 거지? 지금 x, 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q 다시 다시 x 이렇게 쓸게. 자, 이것이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한다면 a, b, c가 나오는 거죠. 왜? 0을 넣으면 1 돼야 되거든. 자, 0 들어가서 여기 싹 없어지고 0, 0 되니까 c가 1이에요. c는 나오죠? c는 1 나왔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을게. 마이너스 1. 얘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요.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a. 그 다음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빼기 b. 그 다음 c가 1이었으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몇이 돼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누구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마지막. 자, 2를 넣을게. 2 넣으면 얘 때문에 얘가 0이거든. 자, 여기 2. 이 4a 그리고 플러스 2b. 그 다음에 c는 1이었잖아. 더하기 1한 게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래서 4a 플러스 2b가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야. 자, 이 식과 식을 더했더니 자, 3a는 누가 되니?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뭐면 돼요? b는 1이면 되겠네. a, b, c 다 나왔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b가 1이니까 플러스 x에 c는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이게 나머지거든요. 이렇게도 나머지가 나오죠. 그쵸?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내가 풀어줬던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수가 안 보이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연조립제법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갖고 있는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있는 교과서들이 있어.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마음 편하시게 아,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지? 보시면 되는데 x3제곱에 더하기 7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3차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른쪽 우변이랑 똑같대. 그럼 이게 좌변 우변이 항상 똑같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ABCD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좌우변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좌우가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뭐 d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수 뭐 x에 0 집어넣고 뭐 2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ABCD를.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x 마이너스 1에 3제곱으로 묶여있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있는 자, 요런 식으로 되어있었을 때 앞쪽에 붙어있는 ABCD라고 하는 아이는 정말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고 결론은 아마 너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도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게 내가 조립제법에 넣는 거야. 이게 지금 x 세제곱 앞에 계수가 1이고 제곱 앞에 계수가 7이고 x는 지금 항이 없으니까 우리 0 채워 넣어야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5 쓰신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보이지요.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예요. 는 0이 되는 x 조립제법 그럼 여기는 1이 그대로 내려오고 조립제법 갈게 1, 1은 1이지 둘이 더해져서 8이야 둘이 곱해져서 여기는 8이고 둘이 더해지면 8이야 자, 8하고 1이 곱해져서 여기는 8이야 둘이 더해지니까 3이지 3의 니은 처리를 하면 3이 누구냐면 D야 그 다음 한 번 더 1, 8, 8 되어 있는 아이를 1을 넣으면서 조립제법을 시행하는 거야. 그럼 여기 1이지 1, 1은 1이고 여기는 9야 9, 1은 9 하면 얘네 둘이 더해져서 17이죠. 17의 니은 처리를 딱 하면 17은 그 다음 C야. 그 다음에 1하고 9를 또 한 번 1로 나눠주는 조립제법을 시행해서 첫 번째는 1 내려오지 1, 1은 1 여기 10이죠. 그럼 여기는 니은 처리 딱 하시면 되고 10은 누구냐면 그 다음 B가 되고 마지막 1 하나 남은 애가 여기 A가 되면서 A, B, C, D가 다 나와요. A가 1 B가 10 C가 17 D가 3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요게 좌변에 있는 요 식 있죠. 요 식을 지금부터 내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할게. 인수분해 X-1로 묶어 그러면 여기에 인수분해는 아니고 X-1로 식을 묶어본다. 식을 묶어볼게. 그럼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열고 여기는 X-1이 하나 나갔잖아. 하나 나갔으니까 X-1의 제곱이 괄호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가 A에 X-1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은 B에 여기는 X-1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여기는 C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이 중괄호를 닫으면 돼. 누가 못 들어왔냐면 얘가 못 들어왔어. 얘 왜 못 들어왔냐면 X-1 인수가 없으니까. 여기 플러스 D라고 딱 쓰고 연두색 분필로 써놓은 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X-3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이거는 나머지야. D. 그걸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거든. 그래서 얘가 3인 거야. 그리고 조립제법 이용했을 때 여기 188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몫이거든요. 이게 몫이에요. 이게 X-1로 나눴을 때 여기가 몫이 되죠. 근데 그 몫이 또 다항식이니까 또다시 이거를 X-1로 나눴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내가 X-1로 또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또 중괄호 묶어서 X-1 1개 나갔으니까 A에 X-1 이렇게 1개 남지. 플러스 B에서 중괄호 닫아버려요. 그리고 C가 바깥으로 빠집니다. 왜요? C는 X-1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몫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또다시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 나머지가 돼. 그게 바로 얘 나머지. 얘가 17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 여기가 또 몫이 되는 거잖아. 이걸 또 한번 뭘 해주냐? X-1로 나누는 거지. X-1로 나누면 X-1 곱하기 이거 A. A가 몫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몫을 또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0이요. 나머지가 얘지. 얘가 10이요. 이게 마지막 몫인데 걔가 1이었던 거야. 이게 1.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앞쪽에 있는 이런 개수들을 차지한다라는 내용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는 얘가 전혀 헷갈리지 않는 내용이 되겠지. 우리는 칠판을 정리하고 다음 유형 들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완전제곱식을 인수로 가질 때예요. 이거는 너희들 갖고 있는 그 구종의 교과서에 다 실려있어요. 이런 유형이. 근데 그 구종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유형들 중에 그래도 조금 한 끗 차이긴 한데 조금 어려운 애를 갖고 왔습니다. 자 AX4제곱에 플러스 BX3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거 지금 요런 식 다항식이 X-1의 전체제곱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얘를 인수로 갖는다. A랑 B를 구하라 라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얘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AX4제곱 플러스 BX3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X-1의 전체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여기에 QX에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X에 대한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인수로 가지니까. 이랬을 때 너네가 정말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 첫 번째 풀이는요. 조립제법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X-1 X-1 QX 자 요렇게 되는 아이니까 앞쪽에 있는 AX4제곱 플러스 BX3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다항식은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두 번 가져요. 그러면 얘로 한 번 나누어 떨어져서 이게 몫이 되고 그 몫을 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요런 어떤 인수를 갖기 때문에 조립제법 두 번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가볼게요. 조립제법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A 쓰시고 X 3제곱 앞에 B 쓰고 X 제곱 개수 없으니까 0 쓰고 X 개수 없으니까 0 채우고 상수 마이너스 2 쓰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겠습니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럼 여기 1 들어가서 나머지가 뭐가 되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가 0이 되게 만들면 돼요. A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지. 1A 곱하니까 A야. 여기 그냥 A 더하기 B라고 쓰면 돼. 얘네들 더해서 얘하고 1이 곱해질 거니까 여기 A 더하기 B가 그대로 오겠지. 0하고 A 플러스 B가 더해지니까 여긴 그냥 A 플러스 B로 똑같이 내려와. 얘하고 1이 곱해져서 여기 써지면 A 플러스 B가 되고 얘하고 1곱해져서 여기 A 더하기 B가 내려올 거고 이제 얘네 둘이 더해지면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나머지 파트지. 여기가 0이 돼야 돼. 왜?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졌잖아. 그쵸?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여기 있는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걔를 또 한 번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면 돼요. 나머지가 0이 되면 돼. 그래서 여기 또 니은 처리하시고 1. 또 나누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로 A 내려오죠. 둘 곱하니까 A예요. 이 둘은 그냥 더하는 겁니다. 2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지니까 2A 플러스 B가 돼. 얘네 둘이 더해지면 3A 플러스 2B다. 3A 플러스 2B하고 1이 곱해져서 여기 써져. 그래서 3A 플러스 2B가 그대로 써지겠지. 그 다음 여기 니은 처리 해야 되는 이 나머지 파트는 얘네 둘이 더해줘야 돼. 4A 플러스 3B야. 4A 플러스 3B가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B에 관련된 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연립하십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여기서는 위에서는 2잖아요. 자 여기서는 4A 플러스 3B가 그냥 0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3 곱할까요? 3A 플러스 3B가 3이 6이고요. 그쵸? 4A 더하기 3B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거 식에서 식을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A가 누구냐면 6이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고 B는 누구냐면 얘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8이어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다. B는 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인수로 가졌을 때 조립제법 두 번 넣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풀이 괜찮죠? 두 번째 풀이로 아마 대부분 너희들이 풀었을 건데 솔2 가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가 이 문제 케이스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좀 어려워서 솔2 갈게요. 얘가 AX 4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X 3제곱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 QX 이렇게 쓰면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 X에다가 좌우변에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등식 성립해야 되니까 1을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되고 1 들어오니까 얘가 0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문자가 두 개라고 A랑 B 문자를 하나로 좀 없애줘. 그래서 여기서 B는 누가 되냐면 B는 얘네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니까 2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식의 B 대신에 2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슉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X 4제곱에 그 다음에 B 대신에는 2 마이너스 A가 들어오고 이게 X 3제곱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냥 바꾼 것 뿐이니까 뒤쪽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QX와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잘 봐봐. 이 좌변이랑 우변은 어쨌거나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 중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요. 무조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이 좌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표예요.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가 보이게끔.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인수분해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쌤이 좀 도와주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X제곱으로 뽑았어. 그랬더니 여기가 AX제곱이야. 그쵸? 괄호를 중괄호 할게요. AX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AX4제곱 여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이 상태로 묶을 수는 없고요. 보시면 얘가 A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인데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되도록 만들려면 여기 이런 계수가 오려면 여기가 AX X로 쪼개질 거고 이렇게 대각선 곱했을 때 2X 여기 2가 등장해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X 하면서 여기 앞쪽에 있는 X앞의 계수 파트가 맞춰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X 마이너스 1이 지금 인수로 보이게 되죠? 여기 뒤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를 쓰면 여기 앞에까지는 위에 있는 식인데 마이너스 2가 얘랑 그럼 뒤에다가 플러스 2X 제곱 쓰고 마이너스 2를 쓴 다음에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보이면 돼요. 보이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 분필로 쓴 것은 위에 있는 좌변의 식이랑 동일한 식이지. 근데 좌변의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X 제곱에 여기는 A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여기가 2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이걸 2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좌변에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지금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를 중가로 치시고 여기 안에 들어와요. X 제곱에 AX 플러스 B A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고 X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이 아이가 들어오면 돼. 2X 더하기 1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좌변이야. 근데 이게 뭐라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QX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좌변 후변에 공통적으로 X 마이너스 1이 둘 다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없애버려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에 여기가 A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 X 더하기 1 이라고 하는 식이 좌변이고 후변은 X 마이너스 1의 QX 이렇게 되거든. 이것 또한 식이 똑같아야 돼. X에다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항등식이니까. 그 다음 다시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1 들어오죠. 1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오니까 A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 1 들어오니까 2, 2, 4가 되죠. 얘는 그러면 여기 1 들어서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6이 0이 되니까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A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무엇이냐. 자, 일로 올게. B는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8이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B가 8. 이렇게 해서 A값, B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앞쪽 좌변이 이런 인수가 딱 보이게끔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로 B를 없애면서 A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요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가꿔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볼 친구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많이 힘들겠지. 선생님이 지난번 캐스트에 뭐 시간표 짜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시기는 다 답답해요. 다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좀 열심히 이제 계약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자주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 이렇게 공개특강으로 남아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번 강의에서 또 찾아올게요. 복습하시고 동영상